절대 맞으면 안 돼요 이거 올라가면 Q가 중요해가지고 QC만 두 대 쳐맞고 시작하면 이거 막 압도 안 나와가지고 Q가 또 관통이란 말이야 Q는 just잠 빠지네 Q ca 말을 다 썼네 QCmb에는 묻혀付고 그가 저몰명이라고 Q팔IX 이를 무조건 써야 돼 이를 어 쫄잖아 깜짝이야 2년 만화까지 지금 들기고 같은 건 절대 안돼 저거 먹다가 씨발 개쳐맞겠다 땡겨먹자 아! 아 못 먹었다 씨발 많이 있다 저기 많이 있어 올라프 CS 15개 씨발새끼 깜짝이야 아 씨발새끼 망태 게임 안다니자 망태 너무 존나 힘들엄마 지금 10충지 다 두나 했고요 방금 전에 10충이었지 방금은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공속도 느려가지고 이거 지금 절대 못 이겨 그냥 파밍만 한다 생각하자 아또라도 이건 좀 먹게 되세요 빙빙 씨발 좋겠다 퀴각이라 와 씨 왕민이 한번 먹다가 골로 갈뻔 아 빵태 한 번 찔러줘 이거 돼지겄어 이거 겸치면 저 라인 두고 내가 못 가겠다 이거 씨발 여러분 뭔 퀴퀴 때려 2필 들어가면 돼지지 무조건 이거 땡겨서 저거 다 오니 정도 CS 먹어줘야되는데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씨 바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씨 바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저거 뒤지겠어 아 큐로 먹었고 그랬다 저거 아니 카사스 형 카사딘 형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Q 한 대 맞으면 나 이거 그냥 다이브가 아니고 무조건 다이브인데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마이 또 있는거 마이 있어 마이 있어 딸피 유도 딸피 유도 딸피 유도에다가 자 못켰다 울라프 시식이 면역입니다 여러분들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야 니들 잡고 있어라 나 시키보고 있을게 나 죽을래 다 튀었다 좀 할게 선 야몽에다가 라인 딱 괜찮아니까 선 야몽에다가 웅소다 하나 더 들까 아 즐겨 해볼게 여러분들 집에 안갔냐 집에 안갔냐 올라프 시스 44개 빨람이 양아치처럼 시했으면 존나 어 라인 좋게 놀라워 아 아 빨리 밀자 빨리 밀자 아 뭐 여기다 평퇴할 필요 있나 시발 밀어놔야지 시발 많이 놓칠걸 투포 가는데 이 새끼도 많이 놓쳐 css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거짐 다 놓쳐요 이거 다 놓쳤지 내 마리 맞잖아 세 마리 먹었어 보기 피하가 들어간다 시발 존나 패야지 어 이 새끼도 들템이 보기 한번 던질때 그때 횡으로 피한다면 들어간다 시 시 야 이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아 씨발 족같이 싸웠네 아 처음부터 궁켰으면 잡았을까 아 씨발 처음부터 궁 썼으면 잡았을까 아 아 판단력 극혐 사실 가뭄 못 잡네 지겨봤지 여러분들이 어시는 먹었네 다행히 씨바 땅찍고 씨바 그새기찍고 했지 아 근데 이거 파트는 뭐냐 땅찍고 죽새기찍고 땅찍고 그새기찍고 존나 열심히 했지 내 입장에서는 난 영혼까지 잃어버려 궁키호 했으면 나가봐도 잡았으면 무조건 이겼을거 같애 평택하가와가지고 이 새끼 또 익저였어 이 새끼가 과거의 진부들 어떻게 나아가야지 어떻게 나아가야지 ㅅㅂ 이 새끼 닌자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판타야 탑 좀 알아 탑 시했을 땐 좀 먹고 아 1대1로 방금 전에 1대2 했으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야 누웠다 하면 답 안나온다 여여여 죽는다 너 죽어 나아갈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 야 이거 와봤자 이거 안될걸 아 이건 좀 웃겨네 아 저 시바랑들 미쳤나 시바 맞축차렸나 개새끼들이 아 맞축차렸네 시바새끼들이 돌아버리겠네 야 탑만 존나와 시바 와아 꼬깽이는 가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홍산도가 더 갈까 꼬깽이는 가야될 것 같은데 다음펜 뭐 맞축차렸나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이거 퀵체위 확 나 아이씨 죽어도 못 이겨 이거 개척하자 이거 구경만 해야돼 광희애가 왜 망치야? 그 신발은 이거 뭐지? 야 이런거 한 번 씨발 좀 쫓아내중이라도 해라 아이씨 맞집 차렸네 아아 아아 씨발 맞집이네 아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 처음이야 어제 야속 시작할때도 이정도였어 노궁노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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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있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 보통의 아이씨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거 아 시발 이럴 때 중요한게 아니니까 한번씩 피긴 했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 시발 걸리면 뒤진다 이거 야 도끼 마지막 간다 야야야야 맞죽이야 이게 시발새끼야 아 시발새끼야 아 시발 걸리면 뒤진다 이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치발 전설은 또 뭐야 뭔디일 이렇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웃어가지고 이거 커버해줄만한 라인도 지금 없고 아 오케이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티아멘에서 야몽 정도면 2포 2만 돌아오면 한번 아 뭐해 이 새끼야 너도 너도 인마 내가 지금 듀오하는 이유가 뭐냐 챔프 지금 이해도 없는걸로 어? 안 돼 이거 아니 야 엽빙보라고 듀오가는건데 지금 아니 야 야 아 반태야 너도 씨발 너도 답답해 남 탓이 아니라 아 보겸이 있으면 씨발 보겸이 맛집인가 몰라? 아 터지든 말든 보겸이만 찌르잖아 그거 인정하냐? 아니 근데 씨발 여기 탑 좀 보지 좀 씨발 3렙부터 존나 아파들 켰는데 호줌만 좀 봐주지마 너들 마 나 곧 맛집이야 인마 일단 아 방풀이든 뭐 맵을 가렸잖아 일단 넌 안보여 어 저기 밑에 날 뜨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기대하실까 왜 안갈았어? 아니 뭐 씨발 그럼 왜이래 이거 뭐 저게 돼 와아 씨발 보이 됐네 아니 뭐 씨발 이거 뭐 있음 씨발 이거 옆으로 톨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음 맵 안가려네 잘못이다 어 아 아니 뭐 씨발 트타는 뭐 씨발 무슨 게임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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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수원스 씨발 개발났지 이씨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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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레이즈 가요 요거님 블레이즈 가요 아 이거 10마로는 죽음이 너무 많이네 칼은 주인을 고스란히 비추는 법 아이고 목욕과 스피저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스크벌 없는데 지금 아 스크벌만 처음에 있었어도 잡았다 진짜 아아 겁나 빡친다. 아 마이한테 발리네 아 아 갱취 끝났습니다 22분에 선컷 들고있어 새끼는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첫 번역이 좀 힘드네 아 이번 불이 좀 많이 힘든데? 야 이거 아니라 이거 아 저같은 마이랑 다투가 나오고 루시에서 다음 게임 제너로 가자는데 어? 이게까지 터지면 좀 오만데 억제기가 곧 재생산됩니다 아이고 보겸이 피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다시 드릴게요 어 고마워요 땡큐 어 아 고마워요 땡큐 잘 쓸게요 고마워요 초파이가 좀 많이 힘드네 아이고 보겸이 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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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뒤집는거긴 한데 오늘 진짜 시바랑 다 태우네 아 스타맞이 안전이 컸어 지금 다이어트 와우 다이어트 다시 가자 자기야 다시 가구 우리 이모라이들 뭐 퀴타 씌워 펜타 할 기세야 이거 펜타 가나 이거? 펜타 가나? 펜타 가나? 아니 이거는 좀 오바구 야스운은 어느정도 확실히 기념 잡았어 지금 어? 별로 있냐 이거? 아 탑백 좀 봐줬어야 됐는데 바닷도 터지면 진짜 말도 안되는거였어 진짜 거짓말 안치고 아까 씌워 배운데로 안되네 아 이거도 연습할라 했는데 이거도 연습할라 했는데 이거도 연습할라 했는데 이거도 연습할라 했는데 이거도 누가 빼먹었어? 씨발라미 왔다 씨발 아니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도 못 넘었어 씨발 존내빡치네 아 이거 마음이 너무 급했어 이거 솔직히 이거 솔직히 마음이 너무 급했어 이게 원래 여기 능력이 제일 힘들어 여기가 제일 멀고 이런데 그냥 넘어줘야돼 이럴때는 마음이 좀 너무 급했어 아 방프리그 뭐고가네 어? 아 내가 맵 안가네가 좀 실수긴 한데 야 난 터지는건 이해해도 임마 너희들은 문제 있지 임마 바텀같은 경우는 어? 다시한번 제대로 갈게 아아 아 근데 좀 심하게 심했어 와드도 없는데 이새끼 씨발 나무꾼 새끼 도끼를 부셔버리던지 해야지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